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또 이번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타이레놀이 필요한 그런 그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이야기하니까 몇몇 분들이 하설님 진짜로 타이레놀 먹나요? 라고 물어오셨는데 먹습니다 벌써 이만큼 먹었잖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 먹었어요 이거 하다보면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리띵하다니까 아무튼 무편집이구요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친구 돈 800만원 떼먹다가 모든 친구들에게 손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곧 제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 결혼식에 가서 청첩장을 뿌리면 죽을까요? 참고로 이 제목은 제가 글 내용을 보고 정황을 봐가면서 만든 제목입니다 이게 뇌피셜이죠 이스니가 아랫부분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겁니다 그럼 봅시다 원제 내가 친구도 난갚았는데 친구 결혼식에 가도 될까요? 좋은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여기에 글 올리면 제가 욕을 오지게 많이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친구와의 관계를 꼭 회복하고 싶었어요 회복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해요 나 꼭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뭐 저한테는 당연히 청첩장 안 보냈죠 그러니까 친구와 저는 올해 나이가 서른이고 2021년 2년 전이죠 제가 이 친구한테 돈 8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도망갔어요 자세한 이유는 쓰지 않겠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냥 오지게 힘든 시기였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누군가를 차단하면 그 차단 메시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친구를 차단했는데 친구 마지막 메시지가 그래 그 돈 사람 하나 거론샘 치겠다 이래가지고 사건은 종결이 됐거든요 너무 미안했죠 그리고 저는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만나는 친구는 회사에서 사귄 사회 친구들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? 결혼식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싶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싶어요 돈은 꼭 갚을 생각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좋은 곡 부탁드릴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더 그지 같은 거 댓글 1번 님 미쳤어요? 아니 지금 니가 감히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냥 그 돈이나 갚아요 니 멋대로 거기 쳐 기어 들어가가지고 신부 기분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대대 쓴이 아무래도 돈을 한 번에는 못 갚을 것 같고요 좀 나눠서 줄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안 될까요? 2번 쓴이 참 지저분하다 깔끔하게 전액을 다 갚아도 그 친구는 쓴 일을 안 보고 싶을 가능성이 더 큰 거 몰라요? 너 끝났다고 3번 야 돈을 한 번에 싹 다 갚고 석고 대전을 해도 될까 말까 인판국에 뭐 나눠서 갚아? 장난치나? 하꼬마 귀때기를 쓰리빗까? 2번 에? 꼭 갚을 생각이라고요? 아니 뭔 소리야 니가 그 돈을 갚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뭘 이렇게 생색내듯 이야기를 해 어? 니가 빌려줬냐? 3번 사람 하나 걸렀다는 거를 사건 종결이라고 생각하다니 참 대단하구만 심지어 지가 돈 떼먹고 지가 먼저 차단을 했다고? 야 진짜 혼란하다 혼란해 4번 원금 800에 이자까지 해가지고 천만원 축의금으로 줄 생각 아니면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 돈 빌리고 잠수 탈 일이 뭐가 있는데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돈 담은 10만원 20만원이라도 꾸준히 갚았으면 그러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으면 과연 그 친구가 손절을 했을까? 800이라는 돈이 선뜻 남한테 빌려주기 쉬운 액수도 아니고 딱 봐도 그래 그 친구도 있는 거 없는 거 그 친구도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모아 준 것 같구만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 지금 이거 친구 때문인 거 아니잖아요 그 친구랑 화해하는 척하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돈 빌리려고 돈 빌리려고 작업치는 거 아니냐고 어? 내 말이 맞지? 아니 백수도 아니고 직업도 있다는 사람이 돈 800 대출을 못해가지고 그 돈을 아직까지 못 갖고 있다고? 됐어요 됐어 간신히 잊어버린 사람 복장 뒤집어 놓을 생각하지 말고 평생 그렇게 낯 부끄럽게 사세요 내 댓글 조금씩 갚는다는 걸 보니까 이자는 무슨 지금도 지수 중에 현금 800도 없는 거지 뭐 2번 야 이거 구구절절 진짜 옳은 말이다 본문에 은근슬쩍 소문나가지고 회사 지인만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작업 치려는 속셈 아니면 이 일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5번 야 이거는 뭐 돈 떼먹은 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결혼식 강지 망치려고 하네 야 그 친구가 아무래도 님한테 철천지 원수였나 봅니다 어? 차라리 죽여 6번 뭐야 지가 빌리고 지가 차단하고 그러면서 사건 종결이라고 왜 그 친구 남편될 사람 직업이 너무 괜찮은 것 같냐 그래가지고 거기 달려가서 남자라도 하나 물어볼 심산인 건가 어? 야 이 그지같은 의도가 너무나 다분해 보인다 투명해 네가 지금 이걸 보고 감히 아니라고는 못할 거다 이 그지같은 어? 댓글 맞네 바로 이거네 그러니까 저렇게 용을 쓰고 가려고 하는 거네 7번 아니 회사를 다닌다면서 그동안은 왜 안 갚았대요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염치로 결혼식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야 진짜 개 뻔뻔하네 혹시 거기 가가지고 남자 한 명 소개받으려고 그러는 건가 9번 야 돈을 다 갚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자빠졌네 야 그 돈 안 받아도 돼 너 같은 사람을 자기 인생에서 떨군게 그 친구가 아마 제일 잘한 일일 거다 일생에서 뭐 이런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인간이 다 있냐 10번 그러니까 뭐야 결국 지가 친구를 상대로 사기 쳐놓고 차단도 지가 받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라도 고딩 친구들 마음을 돌리고 싶다 이거 아니야 이미 그 친구한테 쓴 이는 친구 그 이하의 존재여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다고? 어우 그지 같아 코스프레 하지마 정말로 미안했으면 차단도 안 했고 아니 못했지 그리고 이유 설명하고 싹싹 빌면서 기다려달라고 했겠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11번 그러니까 돈을 다 안 갚은 상태로 참석을 하고 싶다는 건 아니겠죠 설마? 그건 진짜 신부 기분을 알갖게 만들려는 그런 그지같은 속셈인 거지 가고 싶으면 그 전에 만나가지고 돈이나 다 갚아 12번 야 너 혹시 내년 2월에 땡땡씨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냐 내 친구 돈 떼먹은 년 하나가 모두에게 손절당하고 딱 저때 결혼하는데 만약 그런 거라면 너 진짜 인간도 아니다 2번 그런 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? 뭐긴요 관계 회복 후 지 청첩장 돌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끝은 또 먹튀고 4번 맞아요 내가 봐도 그래 지도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관계를 한번 회복해보겠다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지 내 말은 13번 야 너 거기 가면 진짜 고소당한다 이거 같아 진짜 미안했으면 가지는 못하고 돈이라도 조금씩 보냈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역시 무편집이에요 원제 유튜브 수익을 안 가르쳐주는 남친 아니 사귄지 이제 두 달씩이나 됐는데 어쩌다가 남친이 유튜브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아직 30대 중반도 안 됐는데 남친이 입이 집도 있고 차도 너무 좋아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죠 그냥 남친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식한테 집까지 해주실 여력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친도 그냥 중견기업 다니기 때문에 월 300 정도 벌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래도 뭐 집이 좀 잘 사나 보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어쩌면 말이죠 그거 전부 다 유튜브 수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친 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다가 이거 제가 몰래 본 거 아니고 남친이 자기 운전한다고 뭐 좀 검색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렇게 폰을 열어가지고 보는데 알림이 떴어요 댓글 같은 게 달렸다고 그게 유튜브더라고요 나는 유튜브 하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살짝 들어가 보니까 어머 세상에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는 엄청 큰 채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뭐 주제는 남친이 자주 하는 취미생활 관련된 거였는데 뭐 딱히 이상하거나 그런 그지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뭔가 기분이 그렇잖아 아니 이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숨기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자기야 이건 뭐야?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막 엄청 놀라면서 뭐야 니가 이걸 왜 봐? 라며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알림이 떠가지고 누른 거고 뭐 딱히 자세히 보진 않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한테 그동안 말을 안 했냐 이거 배신 아니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친이 아니 니가 배신감을 왜 느끼냐? 니가 내 마누라냐? 어?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고 나 혼자밖에 몰라 이러면서 뭐 자기 취미생활이 어쩌고 일종의 뭐 투자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니 어쩌니 뭐 4년이나 했대요 그러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나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말을 하려고 했었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러고 대화를 딱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기분 나쁘니까 더는 묻지 않았는데 아직도 너무 섭섭해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이나 운동 같은 거 다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저 중요한 걸 나한테 두 달이나 숨긴 거예요 뭐 대충 본 거지만 조회수가 몇 십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백만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구독자 40만 명 넘어가고 조회수가 이 정도 수백만씩 나오면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버나요? 적어도 직장인 월급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두 달씩이나 사귄 여친한테 말을 하지 않은 거 이게 정상이냐고요 댓글 1번 어? 아니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? 빨대라도 꼽게 깔깔깔깔깔 2번 야 네가 써놓은 글만 봐도 왜 안 가르쳐줬는지 바로 알겠는데? 넌 왜 모르냐? 3번 야 너 그 뭐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에 가른 그 이야기 알지? 그거 네 얘기야 4번 어? 정말 이상하네 아니 그걸 왜 너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요 꼴랑 두 달 만난 여친한테 그걸 왜 이야기하냐고 네가 뭔데? 마누라야? 5번 몰라서 뭐라야? 바로 너 같은 빈대 같은 게 달라붙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비밀로 한 거잖아요 로또 1등 된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? 6번 아니 유튜브 하는 거 몰랐을 때도 잘 만났잖아 어? 그러면 유튜브 40만원에다가 수익도 좋으면 이거 완전 땡큐 아니냐? 왜 나서가지고 그거 안 알렸냐고 따지고 앉았어? 바보야? 야 이건 뭐 굴러들어온 복을 그냥 두 발로 확 걷어차고 자빠졌구만? 어?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아니 속물이야 뭐야 왜 이래 급하게 어? 막 모든 걸 다 오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그걸 보고 심사를 해서 결혼을 해주지 말지 뭐 그걸 결정하고 그러는 건가? 어? 아니 왜 이러는 거요? 7번 예 지금쯤 차였을 거 같아요 데리끌 지금쯤이 아니고 벌써 차이고 올린 거 같은데요 8번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대중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조회수가 한 3, 40만 나오고 한 달에 천만 조회수가 나왔다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얘 말하는 거 보면 한 달에 천만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영상 길이가 10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렇다면 물론 단가가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평균 최소 3천 이상입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천만이 넘어간다면 월 조회수가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너는 끝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40만 구독자를 모은 그런 크리에이터가 바보일 리가 없잖아 거기다 그걸 숨겼다는 것은 부모님께도 숨겼다는 것은 막 계산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끝났지 뭐 아무튼 얘는 글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